자 지금 화면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죠 아마 이 열매의 모습이 꽈리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산장소 동의보감 컨셉산 약초티버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꽈리를 닮은 이 나무 연 8월달에 밖에 나가보시면 가끔 가다가 만날 겁니다 그리고 5, 6월 꽃이 피면은 노란 꽃이 나무 전체를 이렇게 감싸듯 황금 물기를 이루고요 자 지금 보시니까 이 나무의 꽃이 아주 노랗게 피었죠 그리고 주변에 가보시면 떨어진 꽃잎이 온천히 노랗게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나무 꽃이 피면은 눈에 금방 들어오고 저 멀리서도 웬만한 사람은 이 나무가 뭐인다문지 대충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꽃이 크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꽃이 자잘하죠 그러다 보니 꽈리를 닮은 열매가 아주 많이 달리는 겁니다 자 잎의 모습은 쌍덕잎으로 마주 달리고 잎의 잎 맥이 아주 뚜렷해서 조금 멀리서 보면 잎의 모습이 좀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나무의 정확한 이름은 무한자 나무가의 모감주 나무입니다 한방에서 이 모감주 나무를 모감주 난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난수라 부르죠 그러면서 아주 귀한 약재로 또는 다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쓰는 염주를 만드는 재료를 바로 쓰는 것이 이 염주나무 즉 모감주 나무입니다 자 제가 무한자 나무라 그랬는데 그 말은 무환자 즉 환자를 없애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말은 이 나무의 진통효과 또 소염학과가 아주 뛰어나서 실제로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아픈 사람을 없애준다고 무환자 나무라 부르는데 이 무환자 나무가의 종류는 이 모감주 나무를 제외하고도 제법 몇 종류 있죠 그 다 대부분은 진통효과 소염학과 매우 뛰어나고요 자 이 모감주 나무 다 익은 열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까만 게 지름 한 5mm에서 한 8mm 정도 되죠 그리고 열매 꼬투리의 모습이 꽈리를 거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제가 몇 개 채취해서 꼬투리를 열어보니 실제로 까만 열매가 보통 한 3개에서 많으면 6개까지 달리죠 그러면 그 열매를 크기별로 잘 선별해 가지고 완전히 말린 다음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을 끼워서 실제로 염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열매도 사실 익으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주약재를 썰은 부분도 이 까만 열매를 달여 먹기도 하고 또는 가루내어 꿀에 섞어 가지고 복용하기도 하죠 물론 한여름에는 잎이나 잔가지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바짝 말린 다음 약차로 달여 드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감주 나무는 바로 염주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한자 나뭇가에 낙엽 교목이고요 소염작용 진통작용이 매우 뛰어난 양나무입니다 집 주변에 이 나무 보시면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아주 작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 집안의 각종 소품으로 만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 그리고 염주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좀 많다면 열매를 햇빛에 바짝 말린 다음 달여 드시면 관절염 또 관절통 근육통 이런 질환에도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있으며 또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어주죠 우리 시생활 주변에 많이 많이 있는 아주 귀한 양나무 즉 모감주 나무 잘 보셨나요? 혹시 구독이나 엄지치 않으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에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